부채한도 협상 타결 이후에 미국 중심은 기술주 중심의 랠리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최근 흐름을 먼저 점검해 볼까요? 말씀하신 대로 미국의 디폴트, 그러니까 금융시장의 혼란을 상당히 가중시킬 수 있었던 디폴트 위기에서 벗어났다는 점에서 안도 랠리가 이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전일에는 부채한도 협상의 조금 더 구체적인 최종 단계에서의 교착 상태를 우려하는 시각들이 존재하면서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양당 모두 특히 강경파 중심의 반대 목소리가 상당히 커지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민주당 쪽에서는 예산안이 원한대로 통과되지 않았다는 부분에 상당히 반대하고 있고 공화당 내 강경파 쪽에서는 예산안 사건 폭 자체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크지 않다는 점에서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금융시장에서는 결국에 미국의 재정지출이 줄어든다는 점,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경기 둔화 우려를 자극하지 않겠냐는 점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간에는 디폴트, 엑스데이 이전에 결국 신규 옥체 발행이 중단됐었는데 이제 다시 신규 옥체가 발행하게 되면, 발행되게 되면 결국에 시중의 유동성이 감소되는 것 아니냐는 그러한 쪽의 우려도 결국에는 전일의 혼조세로 나타난 것 같고요. 저희는 결국에는 초당적인 합의를 이뤄졌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진통이 있긴 하겠습니다만 원만하게 타결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시장에 분명히 노이즈로 작용을 하겠습니다만 결국에 이면에 부채 한도 협상이 타결된 이후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부의 단기간에 국채 발행 규모가 확대되면서 어떤 유동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부분, 또 재정지출이 어쨌든 2025년까지는 재정지출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는 줄어든다는 점에서 그거에 따른 경기의 둔화 우려,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시장의 위험성 선호심리 지속 여부를 결정하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악의 상황은 면에 따른 점에서 지금 안도의 랠리가 펼쳐지고 있는데요. 문제는 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목해야 할 변수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기류가 좀 바뀐 것이 지난 주말에 PC 물가가 당초 예상보다는 높게 나오면서 물가 상승률의 둔화 속도가 상당히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 한번 확인이 되면서 지금 6월 FOMC회의 14일, 15일에 예정되어 있는 6월 FOMC회의를 앞두고 당초에는 금리가 동결될 것이라는 가능성 자체가 한 80% 각각에 육박해 있었는데 지금은 한 40%, 그러니까 금리를 인상해야 된다는 게 6, 동결해야 된다는 게 4로 오히려 동결 가능성이 좀 낮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 역시도 시장의 위험성 선호심리에 상당히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번 주에 고용보고서가 발표가 됩니다. 5월 고용보고서가 발표가 되는데 지금 신규 고용 증가폭이라든가 실업률 자체는 전월보다는 다소 떨어지는 그러니까 신규 고용 증가폭은 전월보다 축소되고 실업률은 0.1%포인트 정도 올라가는 그런 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여전히 낮게는 보고 있고요. 지금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얘기는 했지만 지금 은행권 불안 사태로 인해서 신용 여건이 어떤 식으로 영향을 받고 있고 이런 것들이 성장이라든가 고용, 인플레이션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하면 정책금리, 그러니까 피벗에 대한 어떤 기대감 자체는 크게 떨어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 역시 저희는 높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고용보고서가 저희가 예상한 대로 전월보다 좀 둔화되는 어떤 흐름들이 포착이 된다면 6월에는 좀 금리 동결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은 매우 낮게 보시면서 5월 고용보고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